그러면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네 BBQ에서 새로 출시했다는 황금올리브 순살은 원래 옛날에 있던 속안심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출시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신제품이 아니라 그냥 속안심 신제품이 있는 거에 구성을 관리해서 네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 확실하신 거예요?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저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신제품이라는 자체가 제품의 신제품이 아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닭껍질이랑 홍삼팩 하나 넣고 이런 거를 겨냥한 작품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일 순살로 시켜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그냥 속안심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순살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패키지 상품으로 아 네 거기 과장님이라고 하신 분은 혹시 어떤 과장님이세요? 저희 영업과장님이세요 본사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영상 안 올리는데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어떤 분께서 황금올리브 순살이 출시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꼭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답글을 달아 드렸었어요 그래서 황금올리브 순살이 7월 8일에 출시가 됐고 저는 7월 11일에 주문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 오리지널 먼저 근데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좀 다른 게 보통은 순살 하면은 다리살 이런 걸로 하는데 얘는 그냥 치킨 텐더 같은 느낌인데? 그쵸? 이거 뭐지? 메뉴 보니까 순살이 있고 안심 속살인가? 그게 있고 순살 크래커가 있고 이랬는데 저는 그냥 순살로 시켰거든요? 닭가슴살이랑은 또 다른 건가? 허... 근데 아무튼 맛있네요 얘는 닭가슴살 같은데? 잘못 온 거 아니겠죠? 일단 먹자 잘 먹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순살 이거 맞나? 안심 텐더 잘못 온 거 아니야?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검색해볼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신메뉴다 보니까 뭐 리뷰가 별로 없는 것도 있었는데 황금올리브 순살이라고 해서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저처럼 약간 되게 속 안심살 같은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먹은 게 진짜 신메뉴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기사에 나온 공식 사진을 찾아봤어요 자 이거 봐 얘 똥글똥글한데 얘는 똥글똥글하지가 않아 근데 여기 메뉴는 이렇게 돼있거든요 황금올리브 순살 1개 2만원 한번 물어볼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히히히히히히 히히힝입니다 어 네! 좀 전에 황금올리브 순살 시켰던 사람인데요 네! 아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맞아요? 어... 이거... 어... 신제품으로 한... 이름금올리브 소관심이라고 있었던 게 그렇게 되는 건데요? 똑같은 건데요? 아 그럼 이름만 순살로 바꾼 거예요? 소관심하면 손님들이 잘 몰라서 제가 거기다가 순살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 아니 저는 근데 예 그 이번에 신문 기사에서 네 황금올리브 순살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시킨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똑같은 거였는데 아 그럼 이거 어떡하죠? 왜요? 네? 왜요? 왜요? 아니... 저는 그 신제품이 나온 줄 알고 신제품을 먹으려고 시킨 건데 네 신제품이 아니라 소... 그냥 원래 있던 소관심을 지금 속아서 먹은 거잖아요 저 죄송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쨌든 손님이 원하신 대로 제가 갖다 드린 건데요 저는 신제품 순살을 원한 거지 소관심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신제품 순살이 없는 건데요 뭐 아니 출시가 됐잖아요 신제품이 없어요 출시 안 됐어요 네? 출시가 어딨어요 저희 신제품 나온 거 없어요 어 그 지금 뭐지? 황금올리브 순살만 검색해도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저희 점주도 모르는 거 손님이 아신다는 게 저는 의아한데요 아 진짜요? 잠깐만요 네 어... 비비큐 맞아요? 아 맞죠 황금올리브가 비비큐밖에 없잖아요 저희 점주들도 저희 과장님들도 모르는 상황을 손님이 먼저 아시는 게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니요 여기 그 7월 8일자 기사 보면 어 비비큐 황금올리브가 14년 만에 순살로 출시가 됐다 그래서 어 8일 비비큐는 황금올리브 치킨 순살과 황금올리브 순살 양념 사이드 메뉴 3종 출시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베이비립과 비비큐 닭껍데기 비비큐 소떡이다 어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치킨과 홍삼으로 구성된 세트 메뉴를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홍삼팩을 하나 넣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건데 저희한테 아직 입고가 안 돼 있고요 순살은 그 순살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프로모션은 홍삼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닭껍데기나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판매하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기사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예 아 음 신제품 나온 거는 닭껍데기랑 속박이랑 베이비립이에요 세 가지만 신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 일단은 끊어야 되나? 그래야 되겠죠? 어 당황스럽네 아니 저도 당황스럽네요 선생님이 저보다 더 먼저 저희 bbq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아니요 사장님 제가 사실 네 그 순살은 원래 옛날에 있던 속안심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출시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쵸 예 신제품은 아니라는 얘기죠 신제품이 아니라 그냥 신제품이 있는 거에 구성을 관리해서 네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 확실하신 거예요?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저희 과장님하고 통화한 거예요 신제품이라는 자체가 제품의 신제품이 아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닭껍데기랑 홍삼 팩 하나 넣고 이런 거를 전형한 작품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내일 순살로 시켜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그냥 속안심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순살 그거랑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패키지 상품으로 아 네 거기 과장님이라고 하신 분은 혹시 어떤 과장님이세요? 저희 영업 과장님이세요 본사 본사 충청 아버지? 이쪽 청주 쪽 영업 과장 총괄이에요? 네 그거를 왜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저희 영업 과장님 이런 거를 왜 궁금해하세요? 아니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왜 중요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먹방 유튜버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를 다 같이 주문하신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신제품이 사실은 아니라 이름만 말만 신제품이고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바꿔서 출시한다고 하는 거면 네 저도 그걸 사람들에게 똑바로 고지해야 될 그 의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죠 네 이게 확실하신 거면 그냥 이대로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아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도 상관없으신 거죠? 그거는 손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뭐 있다 없다 이렇게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못하죠 손님이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같이 네 닭꼭질 베이비립 그다음에 소떡소떡 네 아 그것만 새로 출시가 됐고 네 요거 추가해서 프로모션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비리키인데요 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다시 통화를 했더니 네 내일은 아니고 다음 주 중에 나온대요 네 그 신제품 손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 그래서 배미는 왜 그렇게 올렸느냐 그랬더니 미리 그게 작업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네 또 제가 또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네 필요하실 때 전화주세요 제가 그럼 그때 서비스를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